대구시가 지역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으로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2022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을 선발합니다. 지역 내 중소기업체의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녀 총 30여 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.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이 대구시에 소재하고 중소기업체의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시 근로자 자녀로 공고일 기준 대구시에 주소를 둔 근로자여야 합니다. 신청기간은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며 해당 구군에 신청하면 됩니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 내용을 참고하거나 대구시 일자리 노동정책과 또는 주소지 구군 경제부서에 문의하면 됩니다.